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산과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더라도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면 그동안의 모든 열심과 힘쓴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한해를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길이나 또 바닷가에 백사장을 걷게 되면 반드시 뒤에는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년 한해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산업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신 인도와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은 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뒤로 처지게 되는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브리스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때 그 순간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회피하고 덮어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메랑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019년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덮어둬버리면 결국은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발견되었을 때는 많은 것을 대가를 치뤄야 됩니다 2019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언약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회복하고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소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소로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2019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소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도사역과 생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종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달려온 걸음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다메색에서 부른받은 이후에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수많은 전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놓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은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 고백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왜 지키죠? 뺏길 수 있으니까 놓칠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우리의 신앙 싸움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놓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반대로 믿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실족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탄을 놓고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또 먹잇감을 선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간파하고 알고 있습니다 4등전 19장에 보면 스기와의 제사장에 일곱 아들이 있는데 그 일곱 아들들이 악기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4등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목회자의 자녀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흉내 내는 걸로는 절대 사단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사단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말씀 충만한지 안한지를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를 사단이 정확히 알고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그리고 주일 우리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충만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빼앗기고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왜 마지막 시간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흐름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영적 흐름으로 마무리되어져야만이 2020년도에도 영적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싸움은 바로 24입니다 내 상태와 내 체질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스템과 영적 집중의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 자신만의 복음을 누리는 24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말씀, 기도, 삶,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2019년 마지막 날까지 회복되고 느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환경이 아니라 2019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비되어 있는 의회 멸류관입니다 세상에서도 회사와 기업에도 19년 한해를 놓고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2019년 영적 결산을 놓고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성교와 후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디모델 후서 4장 8절에 의회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의회 멸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이 몰라준다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그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가 장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 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땅의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거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부귀영화 물론 좋지만 결국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로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맺고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교회와 지역에서 헌신 수고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숨은 곳에 드러나지 않게 헌신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의의 멸류관 상급이 풍성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 6 5 7 7 10 12 12